부산의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8%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부산시가 입법 예고한 부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업종이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하수도 요금을 8% 올리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월평균 20톤을 배출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매달 요금이 11,600원에서 내년에는 12,600원으로 오르고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3,800원과 15,000원으로 1,200원씩 인상됩니다. 부산시는 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낮게 책정한 공공용 요금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높게 책정한 영업용 요금을 내년부터 일반용 요금으로 통합해 영업용 요금 기준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.